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표현 연습 시간입니다 그간 제가 영어 소설 등을 읽으면서 익힌 표현이나 단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아홉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 표현 십삼에 시작합니다 소피 흠뻑 젖은 촉촉한 It's grown on me 점점 더 좋아지다 If it's any consolation 위로가 된다면 When it doubt it's safe to assume I didn't know 의심스럽다면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Let's talk in 이제 먹자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음성은 따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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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어를 보고 한글로 말해보세요. 음성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음성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